제가 2시간 찾으면 되는데 2시간밖에 안걸리지 않을까요? 펌프는 있으세요? 안녕하세요 좋은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한 10년만? 2023년이니까 거의 10년? 11년? 그 당시 창원에 와서 안민고개를 굉장히 라이딩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정말 오랜만에 안민고개 라이딩을 갑니다 아침에 가기 싫은 사람들 끄잡고 뒤에 같이 갑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찾아왔네요 아 힘들다 업혀 갑니다 안민고개 갑니다 어? 아니네 안민고개 예전에 여기 와서 식당도 가고 그랬는데 아 아 길게 올라가면 길이 별로 안좋지 안녕하세요 검은생각입니다 남산같은 스타일의 창원 안민고개 진의 안민고개 올라갑니다 괜찮으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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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 여기가 안민파크 안민파크 안민파크라고 창원 이쪽에 있는 분들이 엠티비 프리라이딩 다운일 이런거 하는 코스 아니 동절기를 열어야지 사람들 안나올게 제일 재밌는 이제 동절기가 사람도 없고 아 아 아 허파까리가 쪼그라드는 느낌이야 어? 좋은생각님? 어? 어디서 오셨어요? 저 서울에서 왔죠 아 반가운데요? 아 돼지국과 길 잘못 오셨는데 여기 맹무닝 가는 길이에요 아이디가 커벌 날려 쏘리? 맞지? 여기 맹무닝 가는 길인데 빠라빠빠빠 돼지국과 반대표 드디어 안민꼭에 한민터널 아 아 저번에 갈 Op años 더 item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나에게 상품 여러분들 전 재받지 일단 사진 한장 찍고 그 다음에 거시기 하겠습니다. 사진 찍고 저쪽에 돼지국밥 와 여기 오늘 시야가 되게 좋아서 지네가 한눈에 다 들어오네 와 대박 아 진짜 11년 만에 왔는데 다운힐 내려갑니다. 안전하게 내려간 후에 다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렛츠고 너무 무서워 아 이 차들이 진짜 파이팅이 넘쳐 아 즐겁게 라이딩을 마쳤고 가끔 이렇게 추억을 새기면서 라이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상 좋은 생각 황동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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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